꼭 잡아 둘 어? 안에 뭐 칼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 없어 근데 어떻게 잘랐어? 천 원짜리 안 찢어졌고 나무젓갈은 이렇게 잘랐어요 오, 시원해 오, 시원해 할아버지에게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 천 원짜리로 나무를 통과한다 거 천 원짜리로 나무를 통과한다 봐봐 하나, 둘, 셋 잘라줘 꼭 들고 있어야지 와, 진짜 자르네 꼭 잡아봐 꼭 잡아봐 와 꼭 잡아봐 하나 둘 어? 안에 뭐 칼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 없어 근데 어떻게 잘랐어?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현우야 어? 이 종이로 어 이 나무젓갈을 자를 수 있을 거 없을까? 음... 음... 있을 거기도 하고 없을 거 같기도 하고 현우가 해봐 나 어떡해 현우가 종이로 어 아빠가 잡고 있을 테니까 딱 잘라봐 한 손으로 여기 있잖아 어? 일단 해봐 에이 하나 둘 에이 종이로 좀 뒤져졌네 여기 아빠 해볼까? 이모가 조금 구겨졌어 이모가 조금 구겨졌어 딱 잡고 있어 아 왜 피하면 안 되지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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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어떻게 한 거야? 어머 아니지 아빠가 이제 비밀을 알려 줄게요 잡고 있어 봐 네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? 요거를 이렇게 천천히 치면은 종이가 찢어져요 근데 아주 빠르게 딱 하면은 종이가 나무젓갈을 나무젓가락을 부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고 잘 봐 요거를 요렇게 치면 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손가락을 살짝 피는 거야 그래서 땅 하는 거야 졸때 절 졸때래 절대 종이로 나무를 나무젓가락을 부실 수 없어 계속 치면서 손가락으로 땅 알겠지 현우가 해봐 아빠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네 현우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천원짜리 천원짜리 외국에 해왔어요 헬프게 해주세요 하나...둘... 안 찢어졌고 나무젓갈은 이렇게 자르셨어요 할아버지로 해봐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천원짜리 잘라진다 이제 손가락과 딱 자를게 아니야 주관적으로 어떻게 알았어 널 한번 잘려줄 수가 없지 쟡 projections 내가 이 나무젓갈 들고 있을게 잘라 넌 correcting 장 succession 넌 하나 둘 셋 카blick 옷 잘렸어 옷 잘렸어 옷 잘렸어 옷 잘렸어 이거 다 나갔지 질문 ... 잠깐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